조계종이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불교문화진흥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에서 불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은 불교계가 보유한 고려불화가 한 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젠가 이처럼 자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교진흥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밀의 불교민속연구소장 등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국내 문화재 70%가 사찰에 있는 등 불교는 종교이자 전통문화라면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늘날 문화로서 불교를 부각시킬 때라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가진 불교문화진흥위원회는 향후 전통문화 보존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불교문화 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장